영상은 거의 노랗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색이 부드럽게 들어가서 노란색과 크림색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따뜻한 노란색 이 색깔 이렇게 내구나 아싸 딴 데 가서 점파 해도 돼야지 진짜 이 색을 못 냈어요 진짜 아무리 내고 싶고 비유를 모르겠으니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어떻게 섞어야 될지 좀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니까요 그게 그게 신기하잖아요 일은 정말 하기 싫은데 먹고 살려고 해야 한다는 느낌